2월 18일 사순절 둘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해 주의 은혜 속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귀한 영성으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688장 찬송하겠습니다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공중 많은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꽃 가난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의 모든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틀에 백합파를 보라 길삼 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가공 속에 던진 불도 귀히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오 너의 하늘아버지는 너의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리를 구하며 하나님이 많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되지 말라 오늘 고생적하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부터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페이지입니다 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거의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상수훈 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다 소중하고 귀한데 그 중에 더 소중한 것, 더 뛰어난 것을 꼽는다고 하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다 그래서 산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말씀도 다 귀하지만 정말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두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려움이 포함된 감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 정도, 생각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단어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로 대표되는 우리 삶의 물질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두려울 정도로 염려가 돼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일들을 그르치는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 장가 드리는 문제, 집 사는 문제 이런 건 내가 염려 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거 아시죠? 여기서의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는 염려의 대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도 해결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좀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의 대표가 오늘 나와 있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일 뿐이지 그거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냐 왜 염려 안 해도 괜찮냐라는 답을 오늘 예수님은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몸이, 목숨이 음식보다, 옷보다 중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목숨도 주시고 몸도 주시고 삶도 주셨는데 그것보다 중하지 아니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몸을 줬는데 그 몸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막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아라입니다 오늘 주제가 자족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자족 그런데 이 자족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신뢰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또 얼마나 걱정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또 얼마나 우리가 내일 일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는 것이 사람으로서는 사실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을 깨고 감사를 깨고 만족을 깰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면 클수록 염려는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걱정은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몸을 주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목숨을 주셨다 그러니 나머지 것도 줄 줄 알고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으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드리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드리지도 않는다 이거는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들의 대표성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심었고 거두고 모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어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집착과 욕망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심고 거두고 모아드리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새는 그걸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 먹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입을 거 걱정하지 말아라 살아가는데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먹고 놀면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또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본문을 볼 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새도 살려주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백합화로 대표된 꽃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수고도 안 하고 길삼도 안 한다 여기서 수고와 길삼은 옷을 만들기 위한 여인들의 수고를 뜻합니다 여인들은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길삼도 하고 수고도 하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백합화는 꽃은 심지어는 아궁에 던져질 들풀은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쁘게 만들어 주시는데 너희들은 애쓰고 있지 않냐 그러니 염재할 게 뭐 있냐 그거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드리지도 않는 새들도 기르고 옷을 깊지도 않고 염색하지도 않고 옷을 만들지도 않는 들풀도 들의 꽃도 하나님이 예쁘게 해 주시는데 너희가 왜 걱정하냐 이겁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들을 합니다 또 땀도 흘립니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고요 하나는 집착과 욕심입니다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염려하고요 가진 거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요 물질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요 결국 그런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와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과 자족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은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걱정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거에 집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바른 신앙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믿음이 더 커지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에 대해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먼저 마음 쓸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한테는 아버지가 있다 나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어떤 날 보면 선생님이 뭐 육성회비 내라 기성회비 내라 종이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때는 잡부금도 많았어요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수업 마치고 종례할 때 선생님이 그런 걸 지시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육성회비가 내가 있냐 없죠 그리고 내일 뭔가를 학교에서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잡부금을 가져라 저거 없죠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제가 집에 가면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갖고 에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저는 가면 생각이 뭐냐면 가방 얼른 던져놓고 놀아야지 아주 자유로운 영호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에서 돈 갖고 그래요 엄마 학교에서 이런 거 사 갖고 그래요 그 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늘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줬으니까 왜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때 초등학교 때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 그때 그걸 신뢰인지 믿음인지는 정의하지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굉장히 아버지를 믿은 거예요 뭘 믿냐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 들어준다 그런데 정말 들어주고 싶어도 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목숨을 주고 너를 구원한 사랑하시는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새를 먹이고 풀을 예쁘게 하는 것처럼 꽃을 예쁘게 하는 것처럼 너를 얼마든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믿어라 그리고 잠 못 이룰 정도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안 해도 되는 거 붙들고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아가는 일에 신경 써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결국 자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세상 살면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많습니다 잠깐 그거에 또 내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래 새도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드리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길삼도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런 것까지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면서 사는데 거기다가 그것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하냐 나는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리를 구하고 나는 이게 내 할 일이니까 하면 나를 책임지시는 건 하나님의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길을 걷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치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을 물리치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인노라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고 나의 신앙의 모습까지 흐트러져 가면서 세상 것들로 힘들어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내게 목숨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아버지가 나를 책임져 주심에 대하여 굳건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며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온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근심 걱정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다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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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감사합니다.